현재 하얀 남바 달려있는데 두 개 다요? 예 빨리 영업용을 바꿔야 돼가지고 둘 다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? 어.. 예예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영업용 남바를 저희가 두 개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연식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톤인데요 각각? 톤수는 똑같아요 3.5톤이구요 3.5톤 개별의 연식은요? 연식은 이제 하나가 2016년 10월 20일 등록이구요 그리고 하나는 2012년 4월 3일 등록이거든요 현재 하얀 남바 달려있는데 두 개 다요? 예 빨리 영업용을 바꿔야 돼가지고 둘 다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? 어.. 예예 16년은 12년은 네 혹시 그리고 10년 미만도 갖고 계시나요? 10년 미만은 지금 없어요 연식 낮은 것들이 귀해요 아.. 그게 저한테 11년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12년에 달면 되니까 둘 다 바로 진행 가능해요 예 저희 회사 대표랑 얘기를 해가지고 네 OK 떨어지면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꼭 오늘 중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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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yed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